김민교씨 지금 몇 점인가요? 여러분들? 툴릭 21점? 와 대단하다. 나 4일인가 5일 동안 없었는데 제자리 걸음 했네? 아아아아! 르블랑 노빠르탄이라고? 뭐야? 노령진과 샷코? 아니 실화야? 아니 잘 좀 해봐. 아니 르블랑아 지면 안돼. 오! 아아아아! 아 헬카림 등신! 오 뺏겼네? 아 뺏었네? 오 나이스! 아 3,3개 배달 감사합니다. 청! 헬탈! 형부요? 누구세요? 제가 누구랑 결혼한거죠? 아 고혜진님 실친이에요? 고혜진님이랑 끝난지 좀 오래됐는데? 라고 할 뻔? 아 반갑습니다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티아멧 박스 샷코. 왜냐면 박스가 라인이 잘 안 밀어져가지고 약간 리안드레이 플러스 티아멧. 박스엔 티아멧 안 터져? 그래? 존나 쓰레기네 그냥. 그리고 이제 생각해온게 탱샷코. 내가 옛날에 탑샷코 못할때도 탑샷코로 저기 마스터 처음으로 찍었거든? 일단 이 두개를 내가 연구해왔는데. 홍석이요? 새로운 여캠을 잡습니다. 끔찍한데? 어? 아니 이건. 이건 좀. 야 이거 내가 갑자기 죄송해지는데? 아 내가 사람을 좀 몇 명 망친 것 같아가지고. 탱샷코가 유튜브 과학을 뽑으려고 하는게 아니라. 뽑으려고 하는거야 사실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옛날에 내가 마터를 탑샷코로 처음 찍었던게 이제 탱샷코여가지고. 그때는 내가 탑샷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거든? 근데도 찍었잖아. 오 야 애니 닉네임 아줌마야. 와 개 희귀템이다. 아 야 애야. 어? 온다고? 와 야 딜 왜 이렇게 세냐? 수화이급인데 딜이? 야 이거 딜 존나 세지 않아? 이상한데? 아니 Q평이 딜이. 말도 안되는데? 오 뭐야. 아니 딜 왜 이렇게 세. 와. 정말 탑이다. 아. 아니 근데 사귄거 같은데? 아니 솔직히 약 팔라고 켰는데 왜 이렇게 세냐? 착치딜. 솔직히 내가 가고 싶은게 있어. 증후의 사슬. 증후의 사슬 가면 어떻게 될까? 증후의 사슬 레버인가? 그건 모르겠고 일단 저만 속하. 개야무순데? 아 야. 아니 저거 왜 미니언 업으로 안 끌려? 훌라 왕개 쓰네 진짜. 아. 아니 이 새끼 뭐야. 그거랑. 이거 뭐야. 이거 당한거지. 근데 존소이긴 한데 진짜. 덤팜 먼저 가는게 낫지 않냐. 덤팜에 가면 단점이 뭐냐면은 타워 그거를 못 뜯어. 뭔 말인지 알지? 타워 쪽으로 들어가면은 잉 하면서 막 불이 팍 하면서 타워를 못 때려요 그게 너무 큰 단점이라서 난 타워를 뜯고 싶거든? 쪼이 갔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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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와 저게 녹아? 와 딜 야무지인데? 뺄 수 있나? 나이스! 죽자! 나 이거 칠게 야 아 미안 이게 안 쳐지네 어어? 어디 가? 야 야 잠깐만 어디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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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아! 아 씨 오? 아니 와 뭐야 쟤 씨 고수 중공사에서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아 몰라 아 씨 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었어 아 젠장 아 나 지금 다이소야 템트리 개망했어 아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와 야 야 뭐야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왜? 리안을 왜 섞었냐고? 왜 섞었지? 그게 왜 섞었지? 응 안 죽어 존나 단단해 진짜 괴물이야 와 안 죽어 하하하하 아니 씨 이상한데 이거? 단단하니까 뭔가 맞는 그 기분이 좋은데 맞을 때 아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모르겠다 이리 와 뭔데 너 너가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죽어라 그냥 예고 예고 줘봐 걸어놓을게 간지러워요 기분이 간지러워요 아 아 안 간지러워 어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하하하하 아니 오 야 이거 좀 샤코 맛있다 깐기 오오오오소 야 구마야 나랑 놀자 어디 가 described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난 일단 잠깐만 어라? 꼬마야 아 뭐야 아 나 자꾸 돈이 안 쓰네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레드 있지 않을까? 있네 옆에 역시 이리와 나 기분이 좋아 아! 아! 아니 이걸 아니 커트 뭐야 아 야 잠깐만 아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아 오? 오? 아 오? 아! 아 잔나야 아 아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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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야 나 한번만 해줘 진짜 부탁이야 제발 너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탱샷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방금 탭을 병신같이 갔어 일단 존야도 필요 없어 사실 그리고 중호의 사슬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저거 탑루시안이냐? 제발 탑루시안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 탑루시안 어떡하냐 미드 오 탑 오 쉿 어 아이고 아이고 아우 갔다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진짜 부탁이야! 가져봐줘! 텔도 썼어! 와 대박인데? 잠깐만 이러면 야 근데 하필 잔나가 먹었어? 잔나가 1000원 있어 미친새끼야 환장하겠네 아 나 텔도 없단 말이야 아 이게까봐! 검수겟난 아 진짜 1000원 먹고 뒤지면 어떡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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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죽이겠는데? 뭐야 너? 아 안치겠다 어어어어 뭐야? 왜 이길 것 같지? 기분이? 이상하네 아 이거 박스 터졌으면 안되네 아 야 야 아씨 아 진짜 저거 아 아씨 개새끼 저거 아니 저거 딜 맞아? 아 어? 어? 아 와 와씨 아니 이 템트를 왜 포기하냐고 도대체 아니 처음 시작하자마자 3킬 쳐먹고 검 두개 들고 온 루시안을 그럼 어떻게 이기라고 유성 들고 오면 이길 수 있냐고 빵좋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세지 않냐? 왜 이렇게 세지 이상하게? 내가 이겼는데? 왜 이렇게 오지? 아군이 단일 하하하하하 Till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존나 웃기네 요마 아니 셋 하니까 아nej 진짜 어이가 없네 우와 아크 산 아크 궁 따다라라라 보여주던가 자식이 어딜 기어들어오지? 뒤집어십나? 귀엽네 그냥 귀여워 아니 네가 뭐 검 두개 쳐 들고 왔으면 뭐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좀 해봐 어떻게 안 돼? 응 때려봐 때려봐 기분이 죽거든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아니 이거 개사귄데? 아니 탱샤코 이거 개사귀잖아 내가 이걸로 탑샤코 처음으로 마스터 갔다고 샤코 탱 갈 바에는 그냥 탱챔 프로 탱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지? 샤코가 탱 가면 초가스가 두 명이 되는 건데? 어? 초가스 왜 함? 샤코로 탱 가면 초가스 두 갠데 아잇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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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막아 죽게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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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봉이 너무나 좋아해요 이래도 탱샤크가 안좋다고? 솔직히 얼음 말파이트 같은 거 했어도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야 얼음 말파이트가 검 두개 살 루시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잠깐만 이거 리신이 없는데? 어그로 미치도록 들잖아 근데 왜 지냐? 야 이거 방금 어그로 끈 거 봤어? 하루 종일 나 두조개 패고 있잖아 근데 살잖아 어? 어떻게 생각해? 피하고 아 아니 이게 죽어?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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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 살아나? 어 살았다 우와 대박 기분이 너무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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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나 기분이 좋아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일루와 어디가 너도와 이번에 너 차례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아이 까비 탱샤크가 은근히 좋은게 아니라 이게 제일 좋다니까 샤크 중에 내가 이걸로 마스터 갔다니까? 망청한 일을 뽑히더라 좋아 좋아 가보자 좋아 좋아 어 잠깐만 어어어 어어 어어 기분이 너무 좋아 어어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끝까지 간다 령빈이니까 짜잔 짜자자자자 어? 야 뭘 개똥 챔이야 여튼 탱커가 뭐 이정도면 된거지 탱커가 저걸 어떻게 따라가냐고 저기 좋은데 이거 함께하면 마스터 키 안가겠는데